아프리카 티비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bj 김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댓글에 많은 분들께서 자꾸 피씨 카트를 접었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해명이 아닌 근황에 대해서 약간 살짝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카르플 근황과 함께 소심바람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일단 피씨 카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씨 카트 절대 접지 않았구요. 피씨 카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지금 현재 카르플 제 실력을 늘리면서 프로페셔널 팀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카르플을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뿐이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당분간 뭐 피씨 카트 영상이 잘 없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씨 카트도 당연히 꾸준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카르플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도 카르플 영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카르플 현재 프로페셔널 팀의 근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프로페셔널 팀원 현재 클럽원 42명까지 늘렸구요. 저희 혹시 프로페셔널 팀에 가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메일 주소는 mastr11111789 네이버.com 이구요. 진행 방법은 이제 선택한 이제 방을 만들고 생방송 진행 중에 테스트 도전자 분께서 그 위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번호를 제가 써놓으면은 들어오시면 돼요 생방송에. 뭐 조건은 부시다시피 이렇게 있고요. 일단 뭐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중요한 거는 이 옆에 있는 거. 자 여기 보면 신청 양식 보이시죠. 신청 양식을 6개를 다 조금 이제 신중하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있는 6번 투패를 신청하게 된 이유 투패를 신청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 보통 이제 밤에 송방송을 진행합니다. 밤에 이제 10시 11시 또는 늦으면 한 12시쯤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학생분들께서 저녁에 시간을 못 본다 하면 제가 생방 시간을 좀 더 일찍 진행을 하던가 오후에도 가끔 일찍 방송을 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 저는 학생이라 저녁에 테스트 못 봅니다. 테카님. 혹시 지금 테스트 봐주실 수 없나요? 물어보시면은 테스트 봐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테스트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요. 자 두번째는 이제 커트라인 입니다. 자 커트라인 앞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개 드랙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동화, 로비, 대자택, 그 다음에 병마용, 사빙, 고물 이런 식으로 이제 7개 드랙이 있는데 저희 인원수가 현재 보시면은 여러분들 49명입니다. 50명이 되면 3개 트랙을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 기록도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50명까지 차기 전에 얼른 얼른 도전하셔가지고 프로페셔널 팀에 합격하시길 기원하고요. 이거는 살짝 이제 뭐 홍보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현재 프로페셔널 팀의 근황을 이제 아무튼 조금 또 보여드리자면 팀원은 아무튼 42명이 이렇게 있고요. 저희 많은 팀원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수영상에도 지금 팀원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지워졌는데 1일 선정에서는 없어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일 영상에 1등 2등 전부 다 부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페셔널 팀을 많이 알리고 있고 팀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일단 보시면 뭐 전체 랭킹에서 보시면 투패가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선정권, 메리트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많이 보일 거예요. 아무튼 정찬혁, PF 우리 정찬혁 멤버도 굉장히 기록이 기록을 1등 기록을 많이 찍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페셔널 팀원들 공방에서 또는 랭킹전에서 또는 클럽전에서 만나게 되면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랭킹전 같은 경우에도 티어 랭킹의 전체를 보시면 전체 랭킹 티어 1등 Q4 메리트, 메리트가 1등이고요. 메리트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랭킹전 플레이를 보고 싶으시면 메리트 방송 찾아와 주시고 Q4 하늘, 저희 프로페셔널 팀원 멤버입니다. 연주 열심히 우리 프로페셔널 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간에 PC카트는 절대 적은 거 아니니까 당분간 지금 카르플에 많이 프로페셔널 팀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말도대로.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PC카트도 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팀을 만든 지 아직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두 달 다 돼가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요.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프로페셔널 팀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메일 주소 master111789 골뱅이네이버.com으로 신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번에도 분양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도 이제 기록 많이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카트는 절대 접지 않았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 바